롯데리아 불갈비 버거 할인할 때는 원래 가격에 거의 반값을 판매하던데 그러면 무슨 이윤이 남나요? 아니면 그렇게 팔아도 남는 건데 할인 기간 아닌 때 너무 비싸게 받는 건 아닌가요? 안녕하세요. 지식틀찌기입니다. 먼저 답변 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.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.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. 답변 드리겠습니다. 소고기값이 내려갔을 때는 불구기버를 할인하고 들키값이 하락했을 때는 불갈비 버거 등을 할인하죠. 제가 예전에 알바 경험으로 앙거신대수 입고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윤이 적지 않습니다. 그리고 할인 시기에 버거와 아닐 때 버거에 들어가는 소스나 내용물의 양과 크기가 현저하게 차이가 납니다. 지금까지 지식틀찌기였습니다.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데이트될 예정입니다.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 할 것입니다.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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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